추리 집트기 35장 여호와께서 명령하셨다 너희가 가진 것 가운데 여호와를 위해 예물을 가져오라 마음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여호와께 예물을 가져오는데 그것은 금, 은, 청동, 청색실, 자주색실, 공색실, 고응배실, 염소털, 붉게 물들인 양가죽, 해갈가죽, 시띠나무, 등잔유, 기름 부을 때 쓰는 기름, 분양할 때 쓰는 향려 애곡과 가슴 배박을 호만호와 그 외의 보석들이다 너희 가운데 기술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들을 만들어야 한다 청막, 그 장막과 덮개, 갈고리, 널판, 빗장, 기둥, 받침대, 증거계와 그 장대와 그것을 가릴 석재 덮개와 휘장, 상과 그 장대와 그 모든 기구들과 진설병, 등잔대와 그 부속품들 불 켤 때 사용하는 등장과 등유, 분양재단과 그 장대, 기름 부을 때 쓰는 기름과 향려, 성막 문 앞에 칠 휘장, 권재단과 청동으로 된 그물판과 그 장대와 그 모든 기구들, 청동으로 된 대야와 그 받침대, 뜰의 칠 휘장과 그 기둥과 받침대, 뜰 문의 칠 휘장, 성막과 뜰의 박을 말뚝과 그 높은 성소에서 섬길 때 입는 짠옷들, 곧 제사장으로 섬길 때 입는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습니다. 그 말에 감동을 받아 자원하는 사람들은 모두 와서 폐막 짓는 이래, 그 모든 섬기는 이래, 거룩한 웍짓는 데 필요한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왔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생긴 사람들은 남녀할 것 없이 다들 팔찌, 귀고리, 반지, 장신구 등 온갖 종류의 금폐물을 가져왔고 모두가 그 금을 여호와께 여제로 흔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 고흥배실, 염소털, 붉게 물들인 양가죽이나 해달가죽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그것들을 가져왔습니다. 은이나 청동을 가졌으면 그것을 여호와께 예물로 가져왔고 그 이래 필요한 시띵나무가 있는 사람들은 그것들을 가져왔습니다. 솜씨 좋은 여자들은 직접 손으로 실을 잡고 자기들이 자아 만든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 고흥배실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뛰어난 솜씨를 가진 모든 여자들은 염소털을 잡았습니다. 지도자들은 애벅과 가슴패박을 호만호와 그 외의 보석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또 향품과 등잔이와 기름 부음용 기름과 분양용 기름도 가져왔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은 남녀할 것 없이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으로 만들도록 명령하신 모든 일에 필요한 것들을 기꺼이 예물로 여호와께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유다지파훌의 손자이며 우리 아들인 부살렐의 이름을 불러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고 재능과 능력과 지식으로 모든 일들을 하게 하셨다. 금, 은, 청동으로 아름답게 고안하고 돌을 깎아 다듬고 나무를 조각하고 온갖 기묘한 작품을 만들게 하신 것이다. 또한 부살렐의 마음에 가르치는 능력을 주셨는데 부살렐에게만 아니라 단지파인 아이사막의 아들 워홀리압에게도 주셨다. 그분은 부살렐과 워홀리압에게 모든 일을 잘해낼 만한 지혜가 가득하게 하셔서 그들이 조각도 하고 고안도 하고 청색실, 자주색실, 공색실, 고음배실로 수를 놓고 또 어떠자고 하는 모든 일을 하며 여러 가지를 고안하는 일을 직접하게 하셨다. 누가 보금 7장 예수께서 듣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 모든 말씀을 마치고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는 백부장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신이 많은 중 하나가 병이 들어 거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래 장로들을 예수께 보내 자기 종을 낳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장로들이 예수께 와서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이 사람은 선생님이 그렇게 해 주실 만한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 회당도 지어주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이르렀을 때 백부장은 친구들을 보니 예수께 이렇게 아뢰도록 했습니다. 주여 더 수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주를 제 집에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죽게 나아갈 엄두도 못 냈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저도 상관 아래에 있으면서 제 아래에도 부하들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부하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하인에게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예수께서는 이 말을 듣고 백부장을 놀랍게 여겨 돌아서서 따라오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스라엘에서도 이렇게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백부장이 보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니 그 종이 벌써 나아 있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는 곧 나인이라는 마을로 가셨습니다. 제자들과 많은 우리가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예수께서 성문 가까이 이르셨을 때 사람들이 죽은 사람 한 명을 메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한 과부의 외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마을 사람들이 그 여인과 함께 상여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주께서 그 여인을 보고 불쌍히 여기며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마라. 그러고는 다가가 관을 만지셨습니다. 관을 메고 가던 사람들이 멈춰서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그래서 죽은 사람이 일어난 자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를 그의 어머니에게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들은 모두 두려움에 가득 차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했습니다. 위대한 예언자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봐주셨다. 예수에 대한 이 이야기가 온 유대와 그 주변 지역에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모든 소식을 요한에게 알렸습니다. 요한의 제자들 중 두 사람을 불러 죽게 보내며 선생님께서 오실 그분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게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저희를 보내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오실 그분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바로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악한 영들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을 많이 고쳐주시고 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도 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보낸 사람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돌아가서 너희가 여기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전하라. 보지 못하는 사람이 다시 보고 다리를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라. 나로 인해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요한이 보낸 사람들이 떠나자.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요한에 대해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렇지 않으면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이냐? 아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에 빠져 사는 사람은 왕궁에 있다. 그러면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예언자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요한의 예언자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다. 이 사람에 대해 성경이 이렇게 기록됐다. 보라. 내가 네 앞에 내 사자를 보낸다. 그가 내 길을 내 앞서 준비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여인에게서 난 사람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은 없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사람이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 요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과 심지어는 세리들도 요한의 세례를 받았고 하나님이 위로 오신 분임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바리세파 사람들과 율법 박자들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지 않았고 자기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물리쳤습니다. 그러니 이 세대 사람들을 무엇에 비교할 수 있을까? 그들은 무엇과 같을까? 그들은 시장에 앉아서 서로 부르며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과 같다. 우리가 너희를 위해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았고 우리가 예곡해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세례자 요한이 와서 빵도 먹지 않고 보도주도 마시지 않자 너희는 저 사람이 귀신 들렸다라고 하며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니 너희가 말하기를 보라 저 사람은 먹보에다 술꾼으로 세류와 죄인의 친구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지혜의 자녀들이 결국 지혜가 옳다는 것을 인증하는 겁니다. 한 바리세파 사람이 예수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바리세파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 식탁에 기대어 앉으셨습니다. 그 마을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는데 예수께서 그 바리세파 사람의 집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는 향유가 든 옥학을 가지고 와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분의 발을 적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고 그 발에 자신의 입을 맞추며 향위를 부었습니다. 예수를 초대한 바리세파 사람이 이 광경을 보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저 여자가 누구며 어떤 여자인지 알았을 텐데 저 여자는 죄인이 아닌가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문아 내게 할 말이 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어떤 채권자에게 빚을 찐 두 사람이 있었다. 한 사람은 500테나리온을 또 한 사람은 50테나리온을 빚졌다. 두 사람 다 빚값을 돈이 없어 채권자가 두 사람의 빚을 모두 없애줬다. 그러면 두 사람 정도가 그 채권자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문이 대답했습니다. 더 많은 빚을 면제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판단이 옳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는 그 여인을 돌아보고 시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보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내게 발 씻은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신의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아주었다.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가 들어왔을 때부터 계속 내 발에 입 맞추고 있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 발의 향유를 부어주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말한다. 이 여인은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은 이 여인이 나를 많이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죄들이 용서받았다. 식탁에 함께 앉아있던 사람들이 수긍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 죄까지도 용서한다는 것인가.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표만히 가거라. 10편 48편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그 거룩한 산에서 크게 찬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 터가 아름다우니 북쪽에 있는 위대한 왕의 성 시온산이 온 세상에 기쁨이 됩니다. 그 성에 계시는 하나님은 자신을 피난처로 알리셨습니다. 왕들이 연합해서 함께 나아갔다가 그 성을 보고 깜짝 놀라 안 되겠다 싶어 도망쳐버렸습니다. 해산하는 여인처럼 그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주께서 다시 스베드를 동쪽 바람으로 부수셨습니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망군의 여호와의 성에서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우리가 보았으니 하나님께서 그 성을 영원히 세우실 것입니다. 셀라.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성전에서 주의 변함없는 사랑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주를 찬양하는 소리도 땅끝까지 이르렀고 주의 오른손에는 의가 가득합니다. 주께서 판단하시니 시온산이 즐거워하며 유다의 마을들이 기뻐합니다. 너희는 시온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그 망대들을 세워보라. 그 성벽들을 잘 살펴보고 그 궁전을 두루 둘러보아 다음 세대의 그것들을 말해주라. 이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죽을 때까지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